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국내 기업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 호주에서 수조원대의 전동차 사업을 수조하게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호주 현지 교통전문 업체인 다우너와 전동차 제작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우너는 호주 퀸드렌즈주 주정부에 71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6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현대로템이 다우너와 최종 계약을 맺을 경우 사업의 전동차 제작을 맡게 되는데요. 수조의 금액은 전체 규모보다는 적지만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해 8월 7천5백억 원 규모의 이집트 전동차의 납품과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의 관계자는 호주 수주 관련 내용에 대해 현재 다우너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최종 계약가직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LG인호텍이 가동을 멈춘 LG디스플레이의 LCD TV 패널 공장을 빌려 생산 라인 확대에 나섭니다. LG인호텍은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 공장을 신규 임차했는데요. 이 공장은 원래 LG디스플레이가 LCD 패널을 생산하던 P7 공장이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작년 말에 국내 TV, LCD 생산과 공장의 생산을 중단했는데요. LG인호텍이 가동 중단한 이 공장을 임차해서 생산 설비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LG인호텍은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LG 디스플레이와 부동산 전세 계약을 맺었고요.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업계에서는 생산 설비의 확대를 두고 급증하는 비행시간 거리 3D 생신 모듈의 수요로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LG인호텍의 생산 설비 확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LG전자의 경북 구미 공장을 인수한 바 있기도 한데요. 이번에도 생산 라인 확대에 나서는 LG인호텍의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가 미국 아마존 게임즈와 신작 쓰론앤 리버티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판매 공급 지역은 북미와 남미, 그리고 유럽 및 일본 등이라고 전했는데요. 또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2021년 연결 매출액인 2조 3천억 원에 약 2.5% 규모로 약 57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쓰론앤 리버티는 NC소프트가 2012년에 출시한 블레이드 앤 소울 이후로 11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IP 기반의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글로벌 동시 출시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존 게임즈는 미국 IT 유통기업의 아마존의 게임 사업부인데요. 2021년에는 자체 개발한 뉴월드를 선보인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로스트아크의 글로벌판 퍼블리싱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번 아마존 게임즈와의 계약 소식 오늘 시장에서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대한전선이 어제 2사회를 열고 보통주 10주를 한 주로 병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 주식수를 줄여 적정 주식수를 유지하고 또 주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인데요. 병합이 완료되면 보통주 액면가액은 현재 100원에서 천원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다음 달 30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액면 병합을 의결하고 5월 16일에 병합된 신주를 재상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대한전선은 어제 지난해 실적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23%가량이 늘고 영업이익도 22%가 늘었는데요. 특히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건 8년 만이기도 합니다. 수주의 물량을 확대하고 또 해외 법인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대한전선의 실적과 함께 액면 병합 소식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